이분은 바로 글로벌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의 전 멤버, 이 일본 출신 방송인 타쿠야 씨입니다. 타쿠야 씨입니다. 타쿠야 씨입니다. 전혀, 전혀 아닌데.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전혀 생각 못 했어. 엄마, 나의 어머니 춤이 너무 헷갈리게 했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당신은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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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나의 어머니 다 녹이는 줄 알았어 아... 비슷해 다 말렸네, 다 말렸어 와, 타쿠야 형아 너무 잘생겼다 시청자 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안녕하세요 아... 타쿠야입니다. 반갑습니다 한 30% 정도 그러니까 1인 가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된다고 배워요 아났다 아났다 김구라 씨가 조금 헷갈렸던 게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. 근데 군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에 제가 아 모르는구나 군대를 가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노미누 씨 생각하셨더라고요 아 노미누 노미누 스렉스 노미누 느낌 비슷하잖아요 하나도 안 비슷해요 티 좀 크시고 잘생기고 그게 좀 다행이었어요 저는 노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제가 안 되는 발음 같은 게 좀 많아서 발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무사히 끝내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